중간에 슬라이드를 뒤로 돌아가볼까요? 중간에 이 부분에서 제가 살짝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이야기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뭐냐면은 교재에 있는 건데 제가 슬라이드에서 빼먹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 있죠? Unlockable 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락이 여기서는 지금 루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접사가 두 개가 붙은 꼴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뭡니까? 잠... 뭡니까? 잠글 수 없는 잠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잠글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잠글 수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뭡니까? 열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잠글 수 없는 열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되는 이유는 아까 여기에 Hierarchical Structure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1번의 예를 보면은 1번에 잠글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될 때는 이 두 개의 접사 중에서 잠글 수 없는 잠겨지지 않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이 부분이 먼저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Rock에다가 Able이 먼저 붙어서 Rockable 잠글 수 있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n이 붙어 가지고 부정어에 잠글 수 없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ock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Rock에다가 여기에 Able이 붙어 가지고 Able이 먼저 이렇게 붙고 여기서 또 뭐가 붙어요? On이 여기서 이제 붙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단어가 되는 이러한 순서로 이것이 이제 그 계층 간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열 수 있는 이라는 말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Rock에다가 여기에 On이 먼저 붙어 가지고 열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ble이 붙었으니까 열 수 있다 그 다음에 Able이 붙었으니까 형용사로 열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Rock하고 Rock하고 On이 먼저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Able이 붙어 가지고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두 가지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중의성이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 이것을 이 구조적 계층적인 이러한 구조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만 잡아 가세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 겁니까? 이것이 접사가 붙는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을 Able이 먼저 붙는지 아니면 On이 Rock에 먼저 붙는지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을 지금 잘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진도로 돌아와 가지고요 자 Supplytion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만 잡아 두세요 특별히 설명할 거 없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뭐 굴절 접사가 이렇게 붙었을 때는 보통 규칙적이잖아요 그래서 Regular Form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규칙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불규칙적인 것은 불규칙적인 것들 그쵸? 그런 거 예를 들어서 Man인데 Man으로 들어간다거나 불규칙적인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Supplytive라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개념만 잡아 두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Lexical Gap이 나오고요 Lexical Gap은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옵니? Accidental Gap 이렇게 나오고 우연한 공백이라고 나오죠 우연한 공백 이 우연한 공백은 음음문에서도 나오는 건데 음음문에서도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룰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기보다도 그 룰을 룰에 적용을 받는 단어예요 룰에 적용을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지만은 현재 쓰이고 있지 않는 단어를 현재는 쓰이고 있지만은 룰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그 Accidental Gap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 되시죠? 룰에 의해서 단어들을 다 만들잖아요 접사를 붙이고 또 파생접사 굴절접사를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드는데 그 룰에 의해서 단어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들어진 단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 단어는 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요 그런 단어를 아직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Gap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Accidental Gap 그 다음에 Lexical Ga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Lexical Gap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Gap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런 단어는 Gap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은 아예 영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건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저거는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지 아닙니다 특히 이 룰이라는 것은 어떤 룰이냐면 룰이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Permissable Sound Sequence Permissable Sound Sequence 때문에 Gap이 생긴다 했을 때 저 Permissable Sound Sequence 우리 보통 여기 101 수업인데 이렇게 조금 어렵게 써 볼게요 101 수업인데 음소배열 음소배열론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Phono Tactics라고 말하는데요 소리의 배열이 영어에서 영어에서의 소리의 배열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들이 아무렇게나 배열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영어에서 보시면 여기 아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뭐 굳이 발음하면 분위크 이렇게 되겠는데 이러한 사운드의 결합은 부사운드 그 다음에 늦사운드 이러한 사운드의 결합은 영어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부사운드하고 늦사운드는 영어의 온셋 포지션에 실러블에 이 하나의 포지션에 같이 나열이 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단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것은 우연한 공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앞에 볼게요 B L I C K 는 영어에서 우리가 블링크 했을 때 B L 사운드의 이 결합은 허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분은 허용을 하지 않지만 이 두 개의 자음은 허용이 되는 거고 중간에 모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C K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브릭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얼마든지 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한 공백 렉스카 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개념만 잡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어요 마지막 파트인데 자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것은 최근에 2021년에 시험에 나왔던 파트예요 이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왔죠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봤죠 베이스에다가 데리베이션이 붙는 거 데리베이션 어픽스라든지 굴절 접사들이 붙어가지고 단어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단어의 형성 과정을 봤는데 이제 다른 형성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단어가 만들어지는 단어 다른 형성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백포메이션 역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말 되게 좀 복잡한데 영어 그 자체로 여러분들 잡아 두세요 백포메이션 그러니까 형성이 됐긴 했는데 뭔가 뒤로 갔나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자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단어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랭기지에 들어와요 랭기지에 들어온다는 것은 먼저 사전에도 등재가 되고 우리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먼저 쓰다가 사전에도 등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아이들이 주로 이제 아이들 젊은 층에서 그죠 젊은 층에서 이게 이제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음 이 백포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incorrect morphological analysis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형태론적인 분석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형태론적인 분석을 해서 단어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형태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패들이라는 단어가 패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새로 만들어졌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단어가 물론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뭐보다? 얘보다 패들러보다 패들러는 패들러는 더 그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벌써 이미 만들어져 있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로부터 이 단어가 나왔어요 왜 이 단어가 나왔냐면 어? er 우리가 보통 er이 붙잖아 er이 붙였으니까 얘도 패들에다가 er을 붙였겠구나 패들에다가 er을 붙였겠구나 해가지고 er을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패들로 동사로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패들이 있고 패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er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패들러 라고 이렇게 쓰는데 거꾸로 된거죠 이 단어가 먼저 있고 아 이 단어가 있으니까 er이 er이 원래 그 베이스에 붙었겠구나 그래서 베이스만 만들어가지고 동사로 쓰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렇게 그래서 Mistaken Assumption that er이 에이전티브 서픽스였다 er이 에이전티브 서픽스로 붙은게 아니었는데 에이전티브 서픽스로 붙었다고 뭐하는 사람으로 붙었다고 잘못 생각해서 개를 빼고 이제 서픽스를 빼고 그 베이스만 쓰게 되는 것이 Backformation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단어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Huck 그 다음에 Stock, Swind, 버그, Edit 이런 것들 모든 편집하다 할 때 에릿 많이 쓰잖아요 에릿만 보시면 에릿은 원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에리터가 먼저 있었어요 편집자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편집하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편집하다에 OR을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디터라는 단어가 먼저 있고 어? 에디터가 있으면 OR이 원래 에딧에 붙었겠네? 그래서 Edit을 그 이후에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죠 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Back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Backformation 그렇죠? 또 여기도 볼게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먼저 있었죠 텔레비전이 먼저 이거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조금 나이가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이 먼저 나왔어요 텔레비전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기계가 먼저 나왔어요 그걸 텔레비전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텔레비전이라고 딱 나왔는데 지금 보면 텔레비전 텔레비전 이거 명사에다가 붙이는 건데 얘를 빼가지고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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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할 때 어떻게 지금 정리하냐면 이러한 어형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 형성입니까? Backformation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돼요. Backformation이다. Backformation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는 아까 뭐 Televised, 그 다음에 Editor, Swindler, 스윈들, 스윈들러에서 스윈들 나오고요. Paddler에서 Paddler 나오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Morphological Analysis, 형태론적인 분석을 잘못했어. 잠깐 이게 원래 ER을 붙였던 거구나. 라고 잘못 생각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Backformation을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키니 같은 거죠. 비키니. 비키니는 섬 이름이에요. 섬 이름입니다. 근데 비키니가 지금 어떤 거예요? 비키니 여기 수영복이잖아요. 이게 두 조각짜리. 이게 수영복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비키니가 지금 두 조각짜리 수영복으로 됐냐면 우리 바이스클 할 때 이 바이가 들어가서 바이가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바이가 들어가서 비키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비키니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잘못, 이것은 어휘를 잘못 이해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재미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비키니.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복합, 복합어죠. 예, 복합어. 복합어는 말 그대로 뭡니까? to a more world may be joined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와 그냥 단어하고 단어를 결합시켜가지고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붙어. 그냥 그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컴파운드예요. 자, 이 컴파운드 복합어 여러분들이 이것은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 이건 복합어다. 라는 걸 잡아둬야 돼요. 이런 단어들은 복합어다. 단어와 단어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bittersweet bitter하고 sweet이 결합된 거예요. 쓰면서 단 거죠. bitter하고 sweet이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bittersweet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복합어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여러분들 차고 있는 거. 저는 아직 없어요. 요즘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자, 사람이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아, 시계가 뭐가 필요해? 그냥 스마트폰으로 시계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시계 봤으면 좋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시계가 있고 어디 전지 시계가 있으니까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데 또 요즘에 다 스마트워치 이렇게 차고 다니니까 또 그게 하나 갖고 싶은 거야. 아, 이게 소비가 참 필요성에 의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차니까 또 나도 하나 차고 싶은 거예요. 아, 미치겠어. 왜, 인간은 왜 이럴까? 스마트워치. 자, 여기서 스마트하고 이 워치 요거 요거가 지금 결합이 된 거죠. 그냥 결합된 거예요. 그냥 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White, Wash 요 두 가지가 White하고 Wash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이 White하고 이건 백색으로 도료하다. 백색으로 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하고 이것의 의미가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의미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워치도 뭐 시계가 똑똑한 똑똑한 시계인가?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의 스마트폰에서 그때 스마트의 스마트를 왓치하고 결합시킨 거니까 아, 스마트폰처럼 뭔가 이렇게 전자기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호몽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최근에 나온 거죠. 이렇게 최근에 새로운 단어들이 이제 막 그 새로이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복합어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플래시마트 했을 때 복합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링크드인 링크드인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쓰지도 않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지 몰라도 안드로이드 앱스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단어 사실은 이 앱스도 애플리케이션즈의 단어를 또 이렇게 추격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추격이라고는 말이지만 애플리케이션에서 앞대가래만 자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하고 또 다른 단어와 결합이 돼가지고 안드로이드 앱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새로운 복합어들이 지금 계속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복합어구나 즉 영어로 컴파운즈 컴파운즈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아까 지금 봤죠? 백포메이션 하나 봤죠? 백포메이션은 아 이게 백포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단어구나 아니면 컴파운드로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복합어는 조금 더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갑시다. 복합어는 복합어 아까 이것만 볼까요? 스마트 워치하고 슬립 워크 슬립 워크는 이렇게 이제 자면서 이렇게 막 걷는 거 그죠? 목울병 환자처럼 자면서 이렇게 막 걷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복합어가 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라인 모스트 워크 인에 컴파운드 워크 라인 모스트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왓치가 되는 거고요. 슬립 워크니까 워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뭘 어쨌다고 그것이 헤드단 말이에요. 헤드. 이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한 겁니까? 본질이 왓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단어가 헤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립 워크은 자는 게 본질입니까? 걷는 게 본질입니까? 그쵸? 일단은 걷는 거죠. 자면서 걷는 거니까 걷는 것이 그게 본질이 헤드가 되는 거죠. 이게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운드의 라인 모스트 월드가 주로 헤드가 된다. 이것이 이제 헤드 복합어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 헤드라는 것은 뭐냐면 파워드 월드 월드나 프레이즈의 하나의 부분이지만 그 의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라메리카 캐테고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사니까 얘네도 명사가 되는 거고요. 이 워크이 동사니까 슬립 워크도 동사가 되는 겁니다. 헤드의 그 캐테고리의 범죄에 따라서 그쵸? 그 다음에 의미도 이 왓치가 중심이 되는 거고 워크이 중심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래는 뭐냐면 컴파운드 월드 중에서 이렇게 전치사를 동반해서 전치사를 오른쪽에다가 전치사를 동반해서 나오는 이러한 컴파운드 월드가 있는데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이 전치사가 헤드가 되는 건 아니죠.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이 전치사는 헤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컨텐츠 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치사가 라인모스트 월드로 나왔더라도 그 전치사는 헤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살짝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가 없어요. 헤드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핵심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개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A, B라는 단어가 만들었는데 A가 중심이 되는지 B가 중심이 되는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워치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헤드잖아요. Sleep, Work, Work이 중심이 되는 건데 이것은 A, B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C라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C라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Flatfoot은 무슨 평발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보다는 순경 순경 정도로 봅니다. 순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Flat하고 Fush이 결합이 돼있지만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의미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Workman도 보시면 Work하고 Man이 결합됐어요. 걷는다 그 다음에 Man은 남자 근데 무슨 말이에요? Workman 의미 아는 사람? 워크맨은 워크맨은 옛날에 이렇게 옆에다 허리에다 딱 찬 이동식 카세트 테이프 이동식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딱 넣어가지고 걸으면서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주먹보다 더 큰 이러한 전자기기를 허리에 딱 차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워크맨 삼성의 워크맨 삼성 껐었나?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워크하고 맨이 지금 없이 그냥 전자기기예요. 디바이스 플라잉 뮤직 전자기예요. 카세트 테이프 이에요. 그 다음에 세이블 투스 세이블 투스라는 것은 어 뭐 저기 이빨 엄청 긴 그 호랑이죠. 지금은 저 멸종된 호랑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블하고 이빨이 결합됐지만 그냥 호랑이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 라이프도 낮은 삶 낮은 삶 낮은 삶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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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건달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우 라이프는 로우 라이프는 뭔가 품위도 없이 사람들한테 경멸받는 쟤들은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들을 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유추가 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르죠. 로우하고 라이프하고 사람을 나타내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헤드가 없는 겁니다. 이 무슨 헤드가 없는 이런 것이 어떤 특징이냐면 얘네들이 복수가 되면 복수가 되면 헤드가 있는 것 한번 복수 보세요. 폴리스맨 할 때 폴리스맨 할 때 폴리스맨 할 때 폴리스맨 할 때 이것을 복수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자체를 복수형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복수형을 만드는 것과가 달리 얘네들은 헤드가 없다 보니까 헤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복수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안 만들어요. foot의 복수형이 fit인데 이렇게 안 만들고 뒤에다가 s를 붙여요. 좀 특이하죠. 이것 때문에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orkman도 걸어다니는 카스테이프 이것도 지금 이렇게 man의 복수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men을 쓰지 않아요. workmans 이렇게 씁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단어처럼 여겨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teeth를 tooth라고 teeth라고 하지 않죠. tooth에다가 s만 붙인 겁니다. 여기도 low leaves이라고 life에다가 s만 붙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unheaded compound world 헤드가 없는 compound world 그 다음에 여기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아까는 주로 이제 compound world 헤드가 어디 있어요? right must right must 헤드 헤드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헤드죠. 그 다음에 compound world 는 단어가 몇 개까지 결합이 돼야 되냐? 그런 건 없어요. 두 개 단어 아님 세 개 단어까지 세 개 단어 넘어가면 안 됩니까? 아 그런 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길게 compound world 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길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제한 같은 것은 아직 없다라는 것도 요것도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compound world 가 또 중의성이 갖게 되는 거죠. 요것도 중의성이 있는 것들 여러분들 어 항상 시험에 잘 나오니까 compound가 당연히 internal structure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compound world 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top, head, rack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top, head, rack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rack은 선반이죠. 요건 선반이고 요건 모자고 뭐 top은 위에 있다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top, head, rack top, head, rack 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top, head은 뭐예요? 모자의 종류죠.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 모자의 종류죠. 길게 이렇게 쓰는 거 모자의 종류 그쵸? 이러한 모자를 두는 선반이다. 혹은 뭐 둘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head, rack 그냥 이러한 top, head이 아니라 어 head 모자 선반 모자를 두는 선반인데 위쪽에 있는 모자 꼭대기 모자 선반이 이렇게 층층이 있을 때 여기 맨 위에 이쪽에 가장 위에 있는 모자 선반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결합이 됐겠어요? 당연히 top 플러스 그 다음에 head이 먼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rack이 결합이 됐겠죠. top, head의 rack이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p, head의 rack이니까 지금 adjective가 이렇게 먼저 결합이 되고 이것이 rack과 결합이 된 이러한 구조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결합이 되겠어요? head 예 그 다음 head, rack이 먼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p이 여기에 결합이 되겠죠. top이 나중에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구조로 먼저 head, rack이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top과 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명사를 만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compound world 계속해서 볼게요. compound world 보시면 컴파운드 월드는 이것도 신화교가 아니라 인투링에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컴파운드 월드가 컴파운드 월드가 아닌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린하우스 하고 여기도 그린하우스 이거는 컴파운드 월드고 얘는 컴파운드 월드가 아니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그린하우스는 Glass Inclosed Garde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뭡니까? 저기 뭐라고 그래요?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린하우스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음 아니면은 여기 말 그대로 이제 뭐 Glass Inclosed 풀로 이렇게 풀 그 뭡니까? 왜 이렇게 풀로 잔디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가든 뭐 그것도 그린하우스라고 지금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컴파운드 월드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그린하우스는 그냥 파란색 초록색 집이에요. 초록색 집입니다. 그죠? 그냥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강세가 다르죠. 그린 컴파운드 월드의 그린하우스는 강세가 첫 단어에 오지만은 그린하우스 여기에 난 컴파운드 월드는 강세가 하우스에 오게 됩니다. 그게 다르죠? 근데 블랙보드 보면 블랙보드 칠판이죠. 칠판이라는 의미의 컴파운드 월드로 쓰였을 때 강세가 앞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칠판이 아닌 그냥 블랙보드는 검은색 보드를 블랙보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검은색 판 검은색 판 이런 칠판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된 판 그런 것은 복합어가 아니에요. 강세도 보드에 오게 되는 거죠. 웹수트 맞춘 거예요. 드라이브의 커스텀 드라이버들이 입는 그런 커스텀 웹수트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냥 젖은 수트 하면은 웹수트 수트에 강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월드와 컴파운드 월드가 아닌 것이 강세 차이도 있고 의미 차이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이트하우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화이트하우스 화이트하우스 백악구 아니고 화이트하우스 하면 하얗게 칠해진 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블렌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3번 블렌딩이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개 봤죠. 백포메이션 봤고요. 컴파운드 봤어요. 백포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단어도 봤고 컴파운드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단어가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은 아 이게 백포메이션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컴파운드의 그 작용을 위해서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단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블렌딩은 섞는 거죠. 말 그대로. 네 블렌딩은 말 그대로 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컴파운드랑 어떻게 다를까? 컴파운드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컴파운드 월드와 블렌딩하고는요. 컴파운드도 두 개 붙이는 거였잖아요. 붙이는 건데 블렌딩은 붙이는 게 아니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는 거하고 붙이는 건 다르죠. 섞어서 갈아버려. 섞어서 갈아버려. 자 그것이 블렌딩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만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The first part of one final part of the other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frozen과 요거트 이 두 단어가 있잖아요. 이 두 단어를 붙이면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굳혀서 만들면 그게 복합어가 되는 거잖아요. 컴파운드가 되는데 이 블렌딩은 이 부분만 뗀 거예요. 앞 단어에서 앞 대가리 뒷 단어에서 뒷 단어에서도 앞 대가리 이렇게 떼어서 얘만 갖다 프로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일부를 띄어서 앞 단어에서 일부와 뒷 단어에서 일부를 띄어서 그래서 갖다 결합시킨 겁니다. 그것이 블렌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앞 단어의 첫 번째 단어에는 first part 두 번째 마지막 단어에는 다음 단어에는 마지막 파트 끝에 파트를 갖다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항상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앞 단어의 일부 뒷 단어의 일부를 갖다 붙인 거 이게 블렌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어떻게 해요? 와이어리스 앤 하이파이 이것이 지금 갖다 붙인 거죠. 뭐가 와이어리스에서 이것과 그 다음에 하이파이에서 뒷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브런치 같은 것도 어떻게 씁니까? 브렉퍼스트하고 런치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에 브런치 브렉퍼스트에 R 사운드하고 언치 이렇게 붙은 거죠. 음절 단위로 끌어낸 것도 아니죠. 음절 단위로 끌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붙이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스모그 같은 경우도 스모그 많이 쓰잖아요. 스모그는 스모크에 스모크하고 포그하고 그래서 여기에 스모크하고 포그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붙이고 앞에 스모크에 SM 붙이고 뒤에 포그에 오그 붙여가지고 갖다 스모그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블렌딩입니다. 여러가지 지금 많은 블렌딩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여기다가 리스트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것도 지금 음 이것도 지금 없어요. 이것도 지금 그 저 뭡니까? 인투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단어 형성 과정인데 이 형태론이 약간 빈약해요. 되게 다른 것들은 좋은데 형태론이 좀 빈약해서 다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모텔도 마찬가지 모텔은 모토에 자동차의 모토에 자 여기에 붙였고 호텔에 텔 해가지고 모텔 이렇게 붙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면 아 모텔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역성화예요? 컴파운드예요? 블렌딩이에요? 혹은 블렌딩이에요. 스모그는 스모그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블렌딩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형태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기본 개념만 가지고 가면 문제는 풀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단어를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클레이티사이제이션 클레이티사이제이션 단어를 만든다기보다도 조금 뭐 애매하긴 한데 단어를 만든다기 단어를 만든다기 보다도 이것은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언어에서는 접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클레이티사이제이션 현상이 조금 되게 활발한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M을 I M 했을 때 이렇게 apostrophe M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단어와 같이 붙여버리는 거죠. 앞에 있는 단어와 같이 붙여버리는 겁니다. 됐죠? 요게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 M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단독으로서 단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apostrophe M 하면 단독으로서 쓰이지 않죠. 단독으로서 쓰이지 않고 항상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클레이티사이제이션이에요. 이게 다른 단어의 단어가 다른 것에 붙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Attaching these elements to the preceding words 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Cannot stand alone 혼자 다닐 수 없어요. 혼자 다닐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것을 우리가 축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축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축약은 그건 어떤 포놀로지컬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축약 컨트랙션이라고 얘기하죠. 컨트랙션 포놀로지컬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또 형태론적인 측면에서는 클리티사이제이션 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봤을 때 혼자 다닐 수 없는 단어 형태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음성학적으로 보면 축약이 된 거죠. 컨트랙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축약이 됐는데 형태론적으로 보면 혼자 stand alone cannot stand alone 혼자 서일 수 없는 단어니까 얘가 항상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이러한 단어들. 이거 marry is is 가 z 로 되는 거. 축약 현상이에요. 사실은 축약 현상이에요. 근데 저렇게 포널로지컬한 측면에서 봤을 땐 축약 그 다음 형태론적으로 봤을 때는 클리티사이제이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이 정도밖에 없어요. 또 뭐 있으면 뭐 해지도 있겠죠. 데이브 해브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데이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것도 클리티사이제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컨버전 보겠습니다. 컨버전은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기존의 기존의 단어를 새로운 통사적인 범주로 통사적인 범주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범주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컨버전이에요. 컨버전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주만 바꿔서 새로운 단어로 쓰는 거죠. 컨버전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씁니까. 잉크 같은 것도 잉크 같은 것도 사실은 명사였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잉크 컨트랙트 하면 계약서에다가 서명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럴 명사였잖아요. 그쵸. 버럴드 브레드 브레드 에다가 버터 바르다 동사로 쓰는 겁니다. 다 쉽 같은 것도 명사인데 일반적으로 명사로 쓰다가 동사로 바꿔 쓰는 거죠. 여기 괄호 아래 넣는 것은 이게 동사로 쓰이고 뒤에 MP가 목적으로 MP가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내일 같은 것도 네일 같은 경우도 명사로 쓰였다가 동사로 버튼도 명사로 쓰였다가 버튼도 셔트 이렇게 되면 셔트를 버튼으로 채우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품사만 달리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동사에서 또 명사로 쓰는 거 동사에서 명사로 쓰는 이런 것들 품사만 바꿔 쓰는 것들 뭐라고 컨버전 컨버전도 이게 이미 시험에 나왔던 2021년에 2021년에 시험에 나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컨버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어떻게 만들어져요? 컨버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잉크가 잉크가 명사에서 이것이 동사로 쓰였다. 그럼 뭐예요? 일단 컨버전 현상이 적용이 된 거죠. 컨버전 현상이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형용사로부터 동사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다 동사입니다. 동사로 물론 형용사로 더 많이 쓰겠지만 여기서 특이하게 형용사로 많이 쓰는 것을 동사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을 컨버전 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클래핑 클래핑은 또 뭐냐 클래핑은 또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인투량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써놨지만 핵심만 잡아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클래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게 클래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것도 클래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고 이것도 클래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거 전부다 여기 전부다 클래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감이 옵니까? 감이 와요? 네. 지금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뒤에 쫙 잘라내기 클래핑이라는 것은 잘라내기 잖아요. 다 잘라버립니다. 팩스밀리도 뒤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natic 했을 때 우리가 팬이다. 팬. 열광하다 할 때 팬. 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Fnatic 했을 때 팬도 뒤에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팬을 만든 거예요.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해요? 뒤에도 자르고 앞뒤로 자를 수 있어요. 전부 다. 뒤만 자르는 게 아니라 앞도 자르고 뒤도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만 남겨요. Fnatic 했을 때 플루우 라고 해서 됐죠? 이렇게 해서 잘라내서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클래핑이에요. 뭔가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블렌딩 블렌딩 블렌딩으로 만들어냈을 때는 블렌딩은 뭡니까? A라는 단어하고 B라는 단어에서 여기서 일부만 일부 일부를 결합시킨 게 블렌딩이고 이거는 하나가 A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일부 잘라서 이 부분만 쓰는 것이 이것이 클래핑이에요. 자르는 거는 비슷한데 이건 잘라서 결합시킨 거고 얘는 결합시키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단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App Add Alt Lab Sub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기 다 나와있죠? Daily, Porn Demo Condo Condominium 할 때 Condo 다 클래핑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단어예요. 이것을 이것을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예요. 클래핑 현상을 이걸 하나 단어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클래핑 현상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ronym과 Initialism 이 나왔는데 거의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만드는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통사론이 아니 통사론이 돼요. 형태론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Acronym 하고 Initialism 유사한데 이 두 차이를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Acronym 하고 Initialism Acronym 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Initial letter 를 취한다. 이 말이죠. Initial letter 를 취해가지고 단어의 Initial letter 를 취한다. 이것은 똑같아요. 단어의 Initial letter 를 취하는 것은 Acronym 하고 Initialism 하고 똑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런데 Acronym 과 Initialism 이 다른 점이 뭐냐면 발음의 차이예요. Acronym 은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해요. 이게 Acronym 의 차이죠. 앞 대가리를 잘라서 여기 보세요. 지금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해가지고 앞에 레터만 잘라내죠. 그쵸. 잘라내죠.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UNICEF 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죠. 앞 대가리만 잘라서 UNICEF 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UNICEF 라고 부르죠. UNICEF 그쵸. 뭐처럼 하나의 단어처럼 이것을 발음해요. 그래서 그 UNICEF 는 Acronym 이에요. Acronym 그런데 Initialism 뭘까요? Initialism 은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하지 않고 그냥 스펠 하나하나 하나를 발음하는 거예요. 스펠 하나하나를 똑같아요. 앞 대가리에 철자를 다 철자만 골라낸 건데 하나하나 하나를 발음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했을 때 이것을 USA USA 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USA 라고 발음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우사라고 발음하면 그것은 Acronym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USA 철자 하나하나를 발음하니까 이것은 Initialism 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볼까요? NATO도 마찬가지 NATO N-A-T-O 라고 안그러죠? 그 다음에 AIDS도 마찬가지 그쵸? 그 다음에 MOOC M-O-O-C 라고 안거죠. MOOC 라고 그러고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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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많이 쓰는거 YOLO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보면 Buy one Get one 우리 보통 원 플러스 원 이라고 하는거죠. 원 플러스 원을 여기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그래서 버거 버거 B-O-G-O 라고 안쳐 버거 이렇게 이게 다 뭐예요? Initialism 아니죠. Acronym 자 Initialism 볼게요. Initialism 두 번째 Initialism 아까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겁니다. USA 이게 Initialism P-E-I 라고 말하죠. 그죠? P-E-I 됐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각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들이 Initialism 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혼합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예요? 혼합형 CD-ROM 이라고 말하죠? CD CD라고 했을 때 이 CD는 철자를 읽고 뒤에 ROM은 이것도 전부 다 앞에 철자를 CD나 ROM도 앞에 철자를 다 따온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컴 파운드 컨시스팅 뭡니까? 컴팩트 디스크죠. 컴파운드 컴팩트 디스크 그 다음에 ROM은 뭐예요? Read only memory 앞에 가리 따온 거잖아요. 전부 다 앞대가리 따온 건데 CD는 철자를 읽고 ROM은 마치 단어처럼 RO M이라고 읽지 않고 마치 단어처럼 읽는단 말이죠. 혼합해서 혼합형도 있다. 그죠? ACRONIM INITIALISM 그 다음에 ACRONIM과 INITIALISM을 혼합해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가지 뭐 의성어도 있어요. 의성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가지 기본적인 중요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형태론을 지금까지 임용영화 101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01 공부하시면서 101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 이유는 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를 굉장히 그래서 101이라고 해가지고 어 나는 뭐 대 다 알아 라고 해서 이 101 강의 그러니까 101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어학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충실히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응용이 가능하고요. 시험장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초가 단단히 돼 있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면서 영어학을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경우는 운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암기한 게 나오면 좋지만 암기한 게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잖아. 내 인생을 운에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는 임용영어학 101 강의로 여러분들이 기초를 단단히 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태론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미론과 그 다음에 프레그메릭스 뭐죠? 화용론 의미론과 화용론 두 파트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두 파트도 잘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로 여러분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